한반도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 공존의 무대로 재탄생시키는 2021 렛츠 DMZ 평화예술제가 다음 달 20일부터 DMZ 1원에서 열립니다. 경기도는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종합학술 문화예술의 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구영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 공존의 무대로 재탄생시키는 2021 렛츠 DMZ 평화예술제 DMZ가 지닌 평화의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 대중에게 알리는 종합학술 문화예술의 장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DMZ 1원에서 열립니다. 렛츠 DMZ 평화예술제는 DMZ의 평화역사적 가치와 생태 자원으로서 구구수성을 알리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22일 오늘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임동원 조직위원장, 김명곤 집행위원장, 그리고 김희성 홍보대사가 함께 2021 렛츠 DMZ 평화예술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렛츠 DMZ 평화예술제를 통해 세계인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번 2021 렛츠 DMZ 평화예술제는 다시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고 포럼과 콘서트, 전시와 체험, 그리고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대화가 중단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포문을 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내외 석학들이 함께하는 학술행사 DMZ 포럼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DMZ 콘서트, 그리고 평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전시체험 프로그램 DMZ 아트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스포츠 행사 DMZ런과 경기지역 31개 시군 곳곳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렛츠 DMZ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저희 홍보대사단은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행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술입니다.